안녕하세요. 10살, 7살, 2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데네덤마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정말로 급 쌀쌀해졌네요. 오늘은 건강식품을 데리고 왔습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예쁜 프로틴 드링크입니다. 먼저 시원하게 냉장고에 쏙쏙 넣어줄게요.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 프로틴 드링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놀이터 나가기 전에 하나씩 챙겨갑니다. 아이넷을 데리고 다니려면 마실 것과 간단한 간식은 기본으로 챙겨가야 해요. 뛰어놀다 보면 목도 금방 말라해서 물은 특히나 더 든든히 챙깁니다. 마실 거를 바로 찾네요. 이게 비타민 물이야.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아, 그래? 약간 요구르트에다가 비타민. 이게 단백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물. 단백질은 나쁜 거예요, 저거. 단백질은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리 와요. 아기들이 먹어도 돼서 28개월 쌍둥이도 좀 먹여보려고요. 주스. 맛있는지 쪼쪼거리면서 잘 먹네요. 우찬이가 잡아요. 잡고 먹어요. 우찬이가. 맛있는지 입을 안 떼네요. 맛있어요? 아이들도 잘 먹는 맛있는 프로틴 드링크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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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